바르게 가야 빨리 간다. 청소년 준법학교 개설. 주변 사람들에게 일복은 타고난 것 같다라는 말을 들을 때가 있다. 혹은 일 중독자라는 말도 듣는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과연 그런가? 곰곰이 생각해 볼 때가 있는데 내 결론은 내가 살아온 시대가 개인적으로는 물론 시대적으로 급변의 시대여서 그때그때마다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었다. 내 개인이 겪은 갓난 신고는 지극히 개인사적인 것이지만 1980년대 이후 한국 사회는 날마다 어제와 다른 오늘의 연속이었다. 둘도 많다. 하나만 나아 잘 기르자던 구호가 국가 전체에 울려 퍼지던 때에는가 하면 지금은 인구 절벽을 걱정한다. 전통적인 농업국가였던 한국은 이제 첨단 IT 국가가 됐으며 동네 외국인 한 명만 들여봐도 모두 호기심에 몰려가 구경하던 시대로부터 대부분 음식점에 중국어와 영어로 메뉴가 표기되는 시대로 바뀌었다. 2002년 4년 법대학장직을 마치자마자 나는 법대부설 법학연구소의 소장직을 맡게 됐다. 다른 대학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부설연구소라는 게 일을 하지 않기로 마음만 먹으면 연간 논문집 발간 정도나 하고 있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지만 기방에 맡은 일 뭔가 보람있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전부터 꼭 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교실 같은 것이 꼭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일찍부터 하고 있었다. 법학과 교수라는 직업의 특성 중 하나는 자연스럽게 지방의 법조계는 물론 경찰이나 교정시설에 종사하는 이들과 함께하는 일이 많다는 것이다. 제자들이 이쪽에 종사하게 되어 자연스럽게 만나 이야기를 듣는 경우도 있고 각종 위원회, 자문위원 등으로 일하다더니 그쪽 사정을 잘 알게 되는 경우도 많다. 이런 과정에서 내가 가장 안타깝게 여긴 것은 흔히 소년원이나 소년교도소라고 불리는 수감시설에 있는 청소년들이었다. 그 청소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대개 자신의 한 일이 이렇게 큰 죄가 되는 줄 몰랐다고 하는 것이었다. 자신의 행위가 어떤 법률적 제재를 받는 것인지 미리 알기만 하여도 상당한 범죄 예방 효과가 있을 수 있고 무엇보다도 정신과 육체가 한창 성장하는 시기에 공동체 이론으로서 필요한 법의식과 법 상식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했다. 처벌보다는 예방이 더 필요하다. 처벌보다는 교정에 중요하고 교정할 필요조차 없이 미리 예방하는 것이 더 좋은 법이다. 죄의식의 부재, 법률적 무지, 한순간의 충동 등으로 인해 어린 영혼이 멍든다면 그 부모 형제는 물론 사배적으로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소년원에 제2의 스티브 잡스나 제2의 김연하나 미래의 훌륭한 법관에 자질을 지닌 학생이 있을 수도 있는 일이 아닌가. 나는 우리 연구소와 전주지방검찰청 산하 범죄예방위원회와 협력하여 도내 각급 학교를 순회하며 특강도 하고 상담도 하는 이동 법률 교체를 운영하기로 합의하고 바로 그외부터 청소년 생활법률 체험교실의 문을 열었다. 2002년 2월 첫 번째 교실은 초중고등학생 200명을 전북대학교 건지 아트홀로 초대하여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했지만 그다음부터는 직접 개별 학교를 방문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초등학교보다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이 들어 2기부터 초등학교는 제외했다. 한기에 3개의 의식, 각 학교에 15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1부 법률 특강, 2부 교도소 방문과 같은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2003년 제5기부터는 이름을 청소년 준법학교로 바꿔 운영해 내가 임기를 마치던 2005년까지 총 21차례에 걸쳐 한기에 1개교 150명이나 3개교 450명 정도의 중고생들이 청소년 준법학교에서 청소년들이 알아야 할 법률에 대해 듣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학교를 방문할 때마다 나는 늘 빠지지 않고 참석해 홍심에 가득한 얼굴로 강의를 듣는 중고생들의 얼굴을 바라봤다. 중고생을 위한 법률 상식, 학교폭력의 실태와 대책과 같은 강연도 있었고 등하굣길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교통사고 실태와 예방대책과 같은 특강도 준비했었다. 자료를 보니 누계 약 4,500명 정도의 중고생들이 우리가 말하는 준법학교에서 하루 동안 강의를 듣고 함께 체험하며 고민을 나눴다. 당시 우리 법학과의 교수님들과 조교, 대학원생 등 또 현직 검사, 법무사가 정말 정성을 다해 준법학교를 준비하고 운영했다. 어린 자녀나 동생들이라는 생각, 이들이 구김없이 청소년기를 통과해 미래 큰 인재로 커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 안에서 우리 모두 보람을 느꼈다. 1일 준법학교 강의와 체험을 통해 즉각적으로 범죄가 예방되고 비행 청소년의 교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어른들이 이와 같은 미래 세대를 위해 정성을 다해 이야기하고 설득하는 일의 진정성은 당시 준법학교에 나왔던 학생들에게 충분히 전달됐으리라. 일방적으로 제재하고 훈육하고 지식을 전달하던 교육의 시대는 이미 마감됐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해를 시키고 청소년에겐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주체적인 자기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새로운 교육의 패러다임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바르게 가야 빨리 간다.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마음, 삼가는 마음이 참된 공동체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며 범죄 없는 세상을 만드는 요체이다. 이때 학생들을 향해 정직이라는 단어를 한자씩 파자해 설명했던 기억이 난다. 바르게 정, 가야 빨리도 간다. 지름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곧게 가는 것, 반듯하게 가는 것이 알고 보면 가장 빠르다는 이야기를 자주 했다. 남보다 먼저 가겠다고 숨겨진 지름길, 반칙과 편법을 일삼는 이들이 오히려 그로 인해 제 함정에 빠져 엉뚱한 길에 접어들어 사상 누각을 쌓아 올리느라 헛신만 쓰다가 뒤늦게 제 길로 돌아오는 것을 나는 많이 봐봤다. 결국 인생사는 사필 규정이다. 사람 중에는 일찍 깨우치는 사람도 있고 좀 늦게 깨치는 사람도 있는 법이다. 묵묵히 자신을 믿고 정진다는 이가 결국 대기 만성한다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를 듣는 학생들의 가슴속에 삶에 대한 신뢰바, 자신에 대한 용기를 일으킬 수 있기를 늘 기도했다. 난파직절의 대학을 구하라는 지상명령 법대학장 4년, 법학연구소장 4년, 8년간 나는 법대 테두리아 내에서 많은 일을 시도했고 나름대로 성과도 쌓았으며 과분할 정도의 좋은 평가들도 받았다. 법학연구소장직을 내려놓기로 한 2005년 연말, 난 경력 24년 차에 이르는 중견 교수가 돼 있었다. 아내의 외상호 스트레스, 신경통 등도 사라지고 안정되어 교통사고 후유증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있었다. 두 아이도 차례차례 자신들이 원하던 대학에 입학해 성장을 거듭하고 있었다. 오랫동안 내 앞에 휘몰아치던 폭풍우가 거치고 이제 좀 잔잔한 물결 위에서 순조롭게 살아가는가 싶었던 때. 하지만 나의 이런 작은 소망과는 달리 내 앞에는 또 다른 거대한 파도가 몰려오고 있었다. 이번에는 모교의 위기, 전북대의 위기가 대학 전체를 습격해오고 있었던 것이다. 2005년 당시 총장이 교수 시절 연구비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 문제가 되어 시작된 재판에서 1심, 2심 연구포 유죄 선고를 받자 교육부에서는 2006년 6월 관련 법령에 의거 총장 직위 해제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로 인해 새 총장 선출이 학내 구성원 사이에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긴 했지만 그건 학내 사정이었고 우리 대학을 바라보는 도민들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했다. 총장이 재판을 받기 시작한 2005년 가을 이후 대학에는 사실상 행정 공백 상태가 도래했고 자기 총장 선출을 두고 혼란과 자기 소모적 책임 공방이나 총장 입지자들을 향해 흑색 선전이 팔을 치기 시작했다.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힘든 시기에 내부적 결석을 위해 힘을 모아야 했는데 오히려 내부 분열 양상만 가속화된다는 자기 반성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그들 목소리는 이내 요란한 함성에 파묻혀버렸다. 혼란이 혼란을 부르고 이해하기 힘든 소란스러운 분위기가 열띤 목소리만이 학교 캠퍼스를 휘담고 있었다. 총장 출마 권위로 어려운 결심. 그 무렵이었다. 나는 평소 잘 알고 지내던 몇몇 선배님들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을 받았다. 모두 다른 단과대학에 계시는 평소 인품과 학문을 존중하던 분들로 학내 비중이 상당한 선배님들이어서 현재 학교 상황에 대한 고민을 나누거나 혹은 그 선배 교수님들 중 어느 한 분이 총장 출마를 결심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나갔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난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됐다. 내가 총장에 출마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알고 보니 학교의 장례에 대한 근심어린 대화를 나누던 선배님들께서 현실적 대안을 모색하던 중에 법대 서거석 교수가 총장이 되면 누란 지위에 빠진 학교를 수습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내게 권유와 설득을 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자리였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제안이었고 과불한 기대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 여기 계신 선배님들 중에 한 분이 출마하신다면 열심히 돕겠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의외로 선배님들은 완강했다. 당신들께서도 오랜 숙기 끝에 내린 결정이니 물리치지 말라는 간곡항 호수 앞에서 오히려 뭐라 말해야 할지 난 난감하기만 했다. 결국 생각할 말미를 주셨으면 한다고 그 자리에서 빠져나왔지만 다시 연구실로 돌아가는 길 내내 마음은 무거웠다. 우선 그 선비 교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신뢰바 기대가 무거웠고 그동안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총장선머 출마를 해야 한다는 상황도 큰 부담감으로 내게 다가왔다. 솔직히 이제는 연구와 교육에만 매진하는 평균수의 삶으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이 가장 내 마음을 무겁게 했다. 그동안 나는 내 스스로를 너무 혹사해온 것 아닌가 하는 피로감도 내 발걸음을 무겁게 했다. 그날부터 나는 보름 가까운 시간 깊은 고민을 했다. 결국 나는 선비 교수님들의 권유를 받아들여 총장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심했다. 결심의 배경에는 믿음에 대한 기대를 저버릴 수 없다는 생각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지금 위기에 빠진 대학이 나에게는 집이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가장 컸다. 누구라도 그렇지 않겠는가. 자신이 성장하고 지금 거주하는 집에 문제가 생기면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한마음 한몸이 되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그것이 당연한 것이다. 선배 교수님들이 내게 요구하는 총장의 모습은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자리에 올라 뽐내는 것이 아니라 남들보다 먼저 일어나고 더 많이 일하는 부지런한 상일꾼의 모습이었다. 그렇다면 거절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학교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졸업생의 한 사람으로서 내 삶의 터전을 다시 일구고 갖고 오는 일에 함께 하자는데 뒷걸음질 쳐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부지런하게 일하는 것이라면 누구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일이란 생각을 하기도 했다. 당당 유무와 관계없이 총장 선거 기간에 우리 대학을 함께 되살리자라고 구성원들에게 호소하는 것도 내 나름의 애교심을 표출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했다. 재선거에서 높은 득표력으로 당선 이렇게 나는 2006년 5월 총장 선거에 출마했으나 출마 결심으로부터 약 4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갑작스럽게 치러진 선거였고 준비도 부족하여 나는 선빛 교수님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낙선하게 됐다. 하지만 크게 섭섭하지 않았다. 짧은 선거 기간에 만난 많은 동료 교수들을 통해 나는 우리 대학 구성원들이 현 상황을 얼마나 위중하게 여기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모두가 단합해 이 난관을 돌파하려는 의지도 알 수 있었다. 그것이면 충분했다. 새로 선출된 총장 후보자가 이와 같은 구성원들의 의지와 영향을 잘 수렴해 학교를 이끌어가면 되고 나 또한 충분히 내 몫을 해나가면 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내 바람과는 달리 우리 대학의 시련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새롭게 선출된 후보자가 당시 노무현 정부에 들어 크게 강화된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을 통과하지 못하고 탈락하게 되면서 총장 후보자를 다시 선출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그야말로 엎친 대 덮친 격이란 이럴 때 쓰는 표현일성 싶었다. 학교가 혼란을 극복하고 자구책을 찾으리라고 기대했던 구성원이나 도민들에게는 더 큰 실망감을 안겨준 꼴이 됐다. 학교는 이내 혼란과 자기소모적인 책임 공방 등으로 시끄러졌고 총장과 총장 당선자의 연이은 낙마로 인해 곱지 않은 시설을 봤던 대학은 차츰차츰 도민들에게 천덕구로기 취급을 받기 시작했다. 전북대 개교 이래 이와 같이 학교의 위신이 추락하고 거듭되는 내우외반 속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심하게 비틀리는 경우는 처음이었다. 결국 학력 구성원들은 다시 총장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해 투표를 치르기로 했다. 당연히 지난번 선거 상위 득표자 했던 내게도 관심이 집중됐다. 망설임은 한 번으로 좋겠다. 나는 다시 출마하기로 최종 결심했다. 학교 상황이 이렇게까지 악화되고 있는데 책임감을 갖고 학교를 위해 일하겠다고 출마 선언을 했던 사람이 뒤로 발을 빼는 것은 앞선 자신의 발언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무엇보다도 학교의 상황이 다급했다. 불이 나서 껐다고 생각했는데 2차 발화되어 더 큰 불로 번질 상황이었다. 누구라도 맨 앞에 서는 소방수가 되겠다고 나서야 하지 않겠는가. 애교심과 의지만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학교를 구할 비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었다. 모든 구성원들이 현재 상황을 직시하고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우리 대학이 살아남는 유일한 방안이었다. 많은 이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으기 위해 뛰어다니는 일이라면 이러한 나의 마음이 구성원들의 마음을 움직여 나는 경쟁자들보다 더 많은 표를 얻을 수 있었고 2006년 12월 나는 전북대 15대 총장직을 수행하게 되었다. 총장 당선의 영광은 그 순간뿐 내 온 마음 온 힘을 다해도 넘기 힘들 수 있는 역경이 내 앞에 놓여있다는 것을 나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노론에 나오는 임중도원 할 일은 막중한데 갈 길은 멀다라는 말이 새삼 떠올랐다. 시련과 영광의 8년 총장 시절. 총장에 취임한 뒤 가장 충격적이었던 소식은 한 중앙언론사에 의해 실시되는 전국대학 평가 결과였다. 우리 대학의 순위가 43이라는 것이었다. 언론사 대학 평가에 대해 학벌 사별을 조장하는 대학 줄세우기라는 비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대학 입장에서는 순위가 곧 자존감이기도 했으며 신입생 유치 등과 관련된 현실적 지표로 작용하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사실이었다. 왜 우리 순위가 이렇게 낮으냐. 항변하고 싶지만 어쩌면 그게 냉엄한 현실인지도 몰랐다. 내가 대학에 입학할 당시만 해도 전국 주요 거점 국립대 위상은 서울 명문 사립대와 대등한 수준이었다. 이런 이야기는 이미 꺼내기 힘든 옛날 옛적 이야기로 치부되고 있었다. 1980년대 이후 가속화된 중앙집중화바, 높은 교육렬, 경제적 지표 등의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서울 지역 소재대학을 우선시하는 언론의 잘못된 보도태도와 기업의 그릇된 인사관행 등이 더해져 지역 거점 국립대의 위상은 나날이 낮아지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 대학의 경우는 그 정도가 너무 심했다. 또한 여전히 지역 거점 국립대에게는 지역의 인재 양성과 지역 발전의 싱크탱크 역할이 부여되고 있었고 타지역의 경우 그 소명을 충실히 이행하며 변화된 시대에 맞게 자신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데 성공한 대학들도 많았다. 자정 넘어 퇴근, 대학 살리기 혼신,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을 곧잘하곤 하지만 그때처럼 이 말이 절실하게 다가온 때도 없었다. 분명 우리 대학은 위기에 처해 있었고 이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제도에게 발파를 마련하는 일이 가장 시급한 나의 책무였다. 총장 직위에 각오를 단단히 하고 총장직에 취임한 것이긴 하지만 절로 손에 진땀이 나는 나날의 연속이었다. 이때부터 나는 아침 7시 출분, 자정 이후 퇴근하는 생활을 시작했다. 새벽 3시에도 결제를 해 직원들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 사실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다. 취임하고 보니 주간 근무 시간은 사실상 4시간이 아니었다. 회의 참석, 접견, 학내외 행사 참석이 주요 일과였다. 현재 학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선 담당자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결제 서류도 꼼꼼히 살펴야 하는데 도무지 그럴 시간이 없었다. 새벽 출근, 새벽 퇴근은 말하자면 고육책이었던 셈이다. 업무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그날의 할 일을 챙겨보고 스스로 점검해야 일정에 끌려다니는 의전 총장이 되지 않을 수 있었고 내 외부 행사를 모두 마친 뒤에야 그날 올라온 결제 서류들을 하나하나 읽어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기관장 스스로 본인에게 엄격하지 않으면서 교직원들에게 헌신을 요구할 수는 없는 일이다. 또 일종의 직업 윤리도 작용했다. 처음에는 일종의 쇼를 하는 것이 아니냐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던 이들도 있었지만 한 달, 두 달, 1년 내 출퇴근 시간에 어김이 없자 자침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변하기 시작했다.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고 진정성과 근면함으로 솔선수범해야 주변 사람들이 따른다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통하는 진리 아니겠는가. 개혁을 위해 선진대학 벤치마킹 내가 총장의 취임에 먼저 시작한 것은 성공적으로 자체 개혁을 이루고 있는 선진대학을 벤치마킹하는 것이었다. 대학 소재지별 사배경제 여건과 분위기가 다르고 국립, 사립, 일반대, 특수목적대 등 학교의 성격도 다르지만 학령 인구의 감소와 새로운 학문에 대한 사배적 요청, 연구와 학습 분위기 쇄신을 위한 대책 등 전국 대학은 공통의 고민을 안고 있기도 했다. 이후 우리 대학의 교직원이 탄 버스들은 전국의 여러 대학을 향해 아침 일찍 출발하고 저녁 늦게 돌아오기를 반복했다. 물론 나도 그 버스의 한 자리에 앉았고 방문대학에 도착하면 각각 자신의 업무 영역과 관련된 부서에 가서 살펴보고 물어보고 이야기를 나눴다. 그리고 다녀온 뒤 단순한 견학 보고서가 아닌 우리들이 처한 위기를 도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교직원들의 보고서가 올라오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타 대학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들이 처한 현실에 대한 객관적 시각을 획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벤치마킹이 가져온 가장 큰 성과였다고 나는 생각한다. 의례적 보고서가 아닌 고민의 선물인 그 보고서가 이후 내가 펼칠 대학 행정의 기초자리가 됐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우리 대학은 선진 대학에 대한 벤치마킹에만 그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을 토대로 전국 어느 대학도 시도하지 못한 전혀 새로운 독창적인 제도와 시스템을 많이 만들어냈다. 우리 대학이 일정한 궤도위에 오른 뒤에는 역으로 전국에서 많은 대학이 사흘이 멀다 하고 우리 대학을 벤치마킹하러 다녀갔다. 법학을 전공화 탓도 있겠지만 나는 잘 작성된 객관적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이다. 읽기에 불편한 자료는 오히려 더 극명한 현실을 반영한다. 충원도 마찬가지이지만 언제나 입에 쓴 약이 몸에 좋은 법이라고 나는 믿는다. 내가 파악한 것 그리고 함께한 교직원들이 냉철하게 지적한 우리 대학의 현 단계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해야 다음 대책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논의된 내용을 공론화하고 2차 3차 검증을 거치며 학내 구성원들이 문제와 그 대책에 관해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대개 업무 처리 방식은 아래와 같았다. 1. 의제별 TF 구성 2. 국내와 관련 자료 수집 검토 3. TF 초안 작성과 검토 4. 본부 간부회의 검토, 대학 본부안 작성 5. 단과대학 보직자, 학장, 학과장, 주임교수 대상 설명회 6. 전체 구성원에게 대학본부 1차 수정 공지 후 의견 수렴 7. 교수 평일회에서 심의 요청 8. 규정심의위원회와 학무회의를 거쳐 최종한 공포 대학은 학문 공동체라는 점에서는 연구와 학습이 대학 활동의 근간일 수밖에 없다. 1. 대학본부 1차 수정 공동체라는 점에서 연구와 학비의 근간일 수밖에 없다. 아멘